날씨입니다. 오늘도 역시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남동지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맞겠습니다. 다만 오늘까지 기온은 평년보다 2에서 5도 낮아 쌀쌀하겠으니 아침 저녁으로는 따뜻한 외투 챙기시길 바랍니다. 내일 낮부터는 평년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날 최고기온 서울 12도, 부산 15도, 대구 16도, 광주 15도, 강릉 15도, 제주 14도 기록하겠고요. 최저기온 서울 3도, 부산 5도, 대구 광주 2도, 강릉 4도, 제주 8도 예상됩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소식입니다. 오늘도 어제와 비슷하게 전권역 보통 수준 보이겠고요. 강원도 영동지방은 좋음 수준 보이겠습니다. 강풍 소식도 있는데요. 내일부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그 밖의 해안과 일부 내륙에도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